안녕하세요 여러분. 수수다인의 땅옥니에 30개의 목우리은 비어 단어에 대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는 대출 송금 이제 환전 는 쁘 weave 쁘 weave 쁘 weave 쁘 weave 이때 яют 쟘 responsabil views 쟘 weave 쟘 weave 위에 쟘reib 입금 하다 번져 로이 돈을 빼다 돈을 빼다 더 로이 줄금 하다 줄금 하다 번져 로이 도장을 찍다 도장을 찍다 보다 수표 또 현금으로 바꿔 주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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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양식 그 작성 해 주세요 이 양식 그 작성 해 주세요 주의 서세 섬 놈 아이가 사는 이 이 양식 그 작성 하다 서세 자동인주기를 사용하다 자동인주기를 사용하다 브라 마신 에티엄 자동인주기 그 마신 에티엄 사용하다 그 브라블라 따라하세요 대출 송금 이체 환전 잔액 조회 공환금 돈을 내라 돈을 잤다 양식 돈을 넣다 입금 하다 돈을 빼라 줄금 하다 도장을 찍다 수표도 현금으로 바꿔 주세요 이 양식 그 작성 해 주세요 자동인주기를 사용하다 네 잘 읽겠습니다 오늘 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바이바이 바이바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